이재명 대표, 이번에 국회 불체포 특권 사용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영장실질심사 받는 게 어떠냐?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이것은 헌법이 정한 절차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포기하라. 이것은 적절치가 않은 주문인 것 같고. 그런데 요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세 명이 있는데 거의 자판기식 영장을 발부한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운명을 맡겨라. 이것도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. 만약에 다음 대통령 선거 전에 이런 판결이 다 나서 만약에 유죄로 판결이 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생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? 대선 전해야 결론이 나겠지만 아마 1, 2년, 기본 1, 2년은 가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.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?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2년도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